한국국토정보공사 밥은? 밥은? 마트 샘플 냉장고야?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? 굶으라는 거야 뭐야? 살림 안 할 거야? 예? 야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꾸 썼냐고 진짜 왜 나한테 그래? 나는 배우야 니들이 뭐라고 떠들든 나는 최고의 배우야 나는 당당해 왜 이렇게 붓기가 안 빠져 괜히 울기는 왜 울어가지고 다들 다들 내가 욕 들입다 먹고 쫄았을 줄 알지? 웃기지마 나는 배우야 나는 최고의 배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